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보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싶어요. 이 당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랑 이거는 현재 어때요? 부호만 다르지? 그치?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사실 답이라면 여기 있는 얘가 답일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얘가 답이라면 얘가 답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은 5번이야. 알겠죠? 다시 봐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답이 아마 선생님 생각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하나랑 x-3y-1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될 것 같아, 결과적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인수예요. 여긴 얘가 인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얘 형태를 변형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것도 표정이 제 인수분해된 결과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인수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도 인수고 이것도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도 항상 인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고도 답이 나오는 형태니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랑 이거 같고 이거랑 이거 같으니까 이런 거는 다 각각 인수다.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한 게 지금처럼 이거랑 이거였는데 지금 이런 보기들이 없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랑 이거는 인수군요. 이런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가보자. 여기 있는 얘는 복잡한 식이니까 여기가 x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것만 묶어주면 완료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2x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7y 플러스 1x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ky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 플러스 1 이렇게 일단은 내림차선 정리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어찌 됐든 간에 y 플러스 1 이렇게 잡힐 거고 ky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 이거랑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든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든 둘 중에 하나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같아. 어쨌든 플러스 플러스라고 본다면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는 얘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얘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는 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 두 배가 돼야 되겠구나. 이쪽이 두 배가 되고 이쪽이 1 이렇게 돼야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면 얘는 2y 더하기 1 이렇게 2y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오면 얘는 k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2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은 얼마가 됩니다. k 값은 마이너스 몇이 됩니다. 뭐야? 왜 이래? 지금 이렇게 보석한 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으면 앞에 있는 거 2랑 1이 좀 다를 것 같아. 그렇지?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 봐봐.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이거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꿔줄 거거든. 일단 지금 플러스 플러스에서 한번 시도를 하고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두 번에 걸쳐서 시도를 꼭 해줘야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는 얘가 몇이 돼야 돼? 이렇게 y 된 거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7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9였어. 이렇게 생각을 해 준다면 얘가 마이너스 9였어.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현재 상황은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1로 하나 인수분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9y,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완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저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인수분해된 건 아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지금 소리가 말했듯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여기는 이 형태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있고 마이너스부터 있어요. 플러스 지워버리자. 헷갈린다. 이렇게 넣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여긴 얘가 1이 되려면 어때?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 게 마이너스 2ky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간 거 얘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 해버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y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 될 텐데 얘가 7이라는 소리니까 k 값은 얼마였구만? 3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k에다가 3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랑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뭐가 된다? 3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첫 번째 경우가 안 됐던 이유는 여기서 밝혀졌네요. 그렇죠? k 값이 자연수라고 딱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아까는 k 값 음수 나왔으니까 안 됐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k가 자연수로 딱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 꼭 기억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38번, 238번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니까 여기는 얘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줘야 될 거 같아. 알겠죠? 어쨌든 여기는 얘도 어쨌든 어떻게 풀면 되겠어? x 제곱에다가 더하기 3y 마이너스 2의 x 그다음에 더하기 2y 제곱에 마이너스 5y 그다음 플러스 k 지금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녀석이 어떤 느낌으로 하나는 2y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는 y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더해 가면서 여기는 얘가 3y 마이너스 2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플러스를 달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잠깐 a라고 놓고 여기는 이 녀석을 잠깐 b라고 놓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b 더하기 a가 현재 마이너스 5군요. 라는 상황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 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2군요.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해준다면 연립을 해준다면 여기서 a랑 b를 다 완성할 수 있을 거고 a랑 b 두 개 곱한 결과가 지금 현재 k이기 때문에 여기서 a랑 b 각각 구해서 곱해버리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 그 판별식의 판별식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이런 조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한번 해보고 갈게. 됐어? 앞으로 너희가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준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잘 들어봐.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져갈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라볼 거냐면 방정식으로 바라볼 겁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으로 저 상황을 바라볼 거야.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방정식이니까 선생님 방정식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 방정식의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냥 방정식의 근은 구하지 말고 일단 가정해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뭐였니? 여기는 얘는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근을 이렇게 알고 있다. 근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식을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여기는 이 식을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 식을 이 식을 이렇게 내가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알파라는 애랑 이 베타라고 하는 애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y에 대한 1차식 다시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만 다시 얘랑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만 얘가 x랑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알파랑 베타를 한번 구하러 가보는 거지 그럼 이 알파랑 베타는 그냥 말 그대로 근의 공식을 써주게 되면 뭐가 되겠어? 2a 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3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되게 늦었어. 됐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중에 플러스를 달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알파일 거고 마이너스 달아놓은 거가 베타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냥 여기선 근의 공식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라고 생각해 준다면 됐나요? 그럼 여기서 봐봐 알파랑 베타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야?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해 그럼 여기는 이 근 자체가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가 깔려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여기는 이 녀석이 얘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참 좋겠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뭔가 뭔가 이렇게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를 벗어나게 된다면 여기는 얘가 y에 대한 1차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니? 안 돼? 다시? 그냥 여기 있는 이 안쪽 이 네모 루트 안에 있는 이 네모만 관찰해봐 여기는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뭔가의 제곱의 루트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 3y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y에 대한 식으로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된다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루트랑 여기는 제곱이랑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돼요? y에 대한 1차식이랑 여기 1차식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안 돼? 그냥 거기에 이해하는데 거기에 이해했는데 왜 그래 왜 여기까지 이해했다는 소리죠 다시 이해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다까지 인식이 되니 됐어? 이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끝난 거예요 다시 봐봐 얘를 이 네모 박스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 여기는 이 네모 박스를 여기는 이 시계 판별식이지 맞아? 됐어? 그럼 여기는 이 판별식이다 x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x라고 쓸게 그럼 여기는 얘가 현재 지금 y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그럼 y에 대한 이 2차식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 여기는 얘가 0이 돼야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됐어? 그래서 얘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다시 여기서 이 판별식의 의미는 뭐야?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근호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고 싶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얘가 0이 된다는 건 결국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이런 결론 자체를 딱 놓고 보면은 다시 봐봐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푼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림차준 정리해서 여기까진 똑같이 갈 거고 여기는 얘에서 다이렉트로 판별식을 써봐 판별식은 뭐가 돼요? 3y-2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2y제곱-5y-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9y제곱에서 8y제곱 뺀 거니까 y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그니까 마이너스 뭐야 이거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0이네 플러스 8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즉 4-4 마이너스 4k 얘가 0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됐나요? 그래서 k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뭐야 반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있는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k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k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거는 있잖아 여기 있는 이 해석 자체는 해석 자체가 어렵죠 그렇지? 그리고 계산량이 적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이런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건데 여기 있는 얘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한번 와서 거기 있는 게 판별식을 한번 더 써서 걔가 0이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계산량이 어때? 비슷비슷한 거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한 문자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이 a랑 b를 어지럽게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계산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k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달려있어 아니면 여기도 달려있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아예 이런 식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을 거야 되게 어려워질 거야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오케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거는 거의 무적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방법도 같이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다시 이 형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형태야? 어떤 x랑 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는 걔가 x랑 y에 대한 뭘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이 상황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게 깔끔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k값을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 흐름 자체를 그 자체를 완전히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건 2차 방정식과 관련된 얘기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 이 문제가 속해 있는 단원은 어디야? 다항식 파트잖아 그렇지? 다항식 파트니까 아직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없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일한 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게끔 문제를 줘요 오케이? 근데 너희가 시험을 보게 된다면 뭐야? 2차 방정식을 배운 후잖아 그렇지? 2차 방정식까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게끔 표현을 줄 수도 있어 k값의 구성을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는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선 정리하고 거기 있는 걔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고 거기 있는 걔에 판별식을 또 한 번 써주고 그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주어져 있는 현상을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놓자 다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됐죠? 이거 잠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45번 문제는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냥 그런 문제인 것 같아 되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일단 보자 일단 여긴 얘가 그러니까 fx가 x-c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c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치? 그러니까 c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c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에다가 더하기 ab제곱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 됐죠? 제가 뭐가 되고 싶다고? 여긴 얘가 0이 되고 싶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긴 얘 자체가 지금 너무나 너무나 이쁘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그치? 저거 건들지 말고 저 상태로 이제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 그랬어? 그러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이거 한 덩어리로 볼 거고 얘도 한 덩어리로 볼 거고 얘도 한 덩어리로 볼 거고 이거 무려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두 개씩 뭐 세 개씩 아니면 전체 다 해서 잘 시계를 변형해가지고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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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뭘 찾는다 공통 인수를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딱 묶어봐 그럼 얘는 a 제곱에 뭐가 돼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묶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 제곱에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쪽을 먼저 처리해주면 얘는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볼까?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공통으로 갖는 거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c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쓰자 a 더하기 b 빼기 c 일단 이렇게 묶일 거고요 또 이거 두 개를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c의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얘는 반대가 됐네 이번엔 얘는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이제 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지금 부분만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는 얘를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보여?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공통인수가 보일 거고 남은 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해서 얘가 0이군요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즉 a 더하기 b가 c거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 c 제곱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 맞지 않죠 그렇지?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얘는 c가 빗변인 직각 승합형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사할 수 있나요? 이런 느낌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얘들아 복잡한 식의 해결 전략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서 푼다 여기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됐죠? 좋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문 있는 사람? 쭉 뒤로 넘어가서 332번으로 바로 갑시다 332번 얘들아 이런 문제에다 좀 별표를 쳐 놓고 있잖아 여기서 내가 자주 틀리는 형태들을 한번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 있을 수 있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얘가 0입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줬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이면 얘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수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그 녀석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보장이 없죠 됐어? 저기 이제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얘는 뭐야? 알파가 실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되니? 그러니까 얘가 복소수로 들어가 있어 여기는 얘가 복소수로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이런 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봐봐 원래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실수였어 그러니까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가 만약에 0이었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a랑 b가 실수였어라는 이런 보장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 더한 게 0이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는 a는 0이고 또 b도 0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얘가 a랑 b가 뭘로? 퍼수로서 잡혀 있었어 다시 그냥 복소수로 잡혀 있었어 아무 말이 없거나 복소수로 잡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입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a가 0이고 and b가 0이다라는 말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 자체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기억보기를 보면서 얘는 어쩔 수 없구나 일단 어떻게 해줘야겠어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 일단 봐봐 우리가 켤레라고 하는 거 복소수에서 켤레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켤레의 합과 켤레의 곱 요것들 요거랑 요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그렇지? 켤레의 합이나 곱 같은 건 전부 다 실수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지금 현재 뭐야?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켤레 관계죠 됐어? 두 개의 관계 자체가 그냥 켤레 관계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의 켤레는 알파 제곱의 바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는 알파 바의 제곱과 똑같을 테니까 여기 있는 얘는 두 개의 켤레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개 더한 게 실수였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걸 A 더하기 BI라고 잡아주면 알파 바 라고 하는 건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A랑 B는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버리죠 요 상태에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여전히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편한 생각이니까 이걸 직접 제곱하고 이걸 직접 제곱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케이? 어떻게?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은 얼마? 2A죠? 2A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두 개의 곱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기억보기 요런 식으로 바라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요거까지 해서 됐죠? 그래서 요거 해서 요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얘가 0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보기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뭔 소리야 지금 뭐하고 있니? 얘가 0이다라고 전제를 깔아준 거잖아 지금 그치? 얘가 0이라고 전제를 깔아준 거니까 이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0이었다면 결과적으로 A제곱과 B제곱이 서로 어땠으면 좋겠어? 그냥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냥 A랑 플러스 마이너스 B랑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서 얘가 0이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개를 그냥 같기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어차피 틀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ㄴ은 어때요 얘들아? ㄴ ㄴ에서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은데 봐봐 우리가 보통 Z가 Z가 허수예요 다시 여기서 순허수예요 이런 식으로 줬을 때 Z가 순허수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Z바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Z예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참 좋다라고 했었죠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달라붙어야 돼? Z라고 하는 게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이거까지 붙어야지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알파는 순허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순허수거나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ㄴ 보기 역시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ㄷ 보기는 어때요? ㄷ 보기는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ㄷ 보기는 이미 틀렸네요 그럼 답은 ㄹ 밀미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ㄹ도 같이 한번 봅시다 ㄹ은 어때요? ㄹ은 알파가 0이 아닐 때라고 했고요 알파가 0이 아니래 그냥 A 더하기 B I를 알파라고 놔버리고 얘가 0은 아니었대 그다음에 얘는 뭐야 A 알파니까 얘는 A I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거랑 지금 알파 다시 A 마이너스 B I랑 서로 뭐해? 같아요 지금 이렇게 줬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랑 마이너스 B가 같으면 되겠군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얘가 성립하나요? 이건데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A 더하기 B I라고 하는 이거 하나랑 더하기 A 마이너스 B I에다가 I를 이렇게 붙여준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 그 다음 여기는 얘는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는 얘는 A 플러스 B I 이렇게 되겠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말하는 게 결국 A 더하기 B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0이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얘는 리을 보기 맞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성립하나요? 이렇게 줬는데 그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얘는 보자 얘는 그냥 넘기면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알파 베타 바가 지금 1이라고 줬으니까 알파는 베타 바 분의 1이죠 됐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베타 바는 알파 분의 1이죠 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각각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내가 켤레를 박아버리면 알파 바는 베타 분의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 베타는 알파 바 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 되죠? 그러면 저기서 지금 뭐라고 줬어? 알파 바 더하기 알파 분의 1 이거는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분의 1인가요? 지금 이걸 묻고 있었는데 여기서 알파 분의 어디 갔어? 알파 분의 1은 뭐야? 알파 분의 1은 베타 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분의 1은 뭐야? 알파 바죠 그러면 좌우가 완전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미음 보기는 맞는 보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것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답은 ㄹ, 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것도 한 번 가보자 보자 실수가 into 복소수 Z랑 오메가가 있대요 그럼 이런 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바가 지금 마이너스 Z였어요 이런 게 성립합니다 했을 때 지금 ㄱ, ㄴ, ㄷ, ㄹ 중에서 실수인 것만 다 골라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녀석 붙어보자 ㄱ 보기 지금 오메가 마이너스 Z 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럼 이거 식을 내가 변형하면 얘는 오메가는 마이너스 Z 바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이 뭐니까? 현재 오메가니까 얘는 이 오메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허수라는 보장이 생겨버리지 왜냐하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ㄱ 보기는 그냥 틀린 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ㄴ으로 가보자 ㄴ, i, Z 더하기 오메가 지금 이렇게 줬어요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오메가 대신에 내가 뭘 써도 괜찮아? 마이너스 Z 바를 써도 괜찮아 그럼 i, Z 마이너스 Z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Z 빼기 Z 바는 뭐야? Z의 실수, 아니 허수 부분의 두 배가 되겠지 이해됩니다? 됐어? 다시,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E, B, I가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거기다 i를 하나 더 곱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E,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라는 보장이 무조건 생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ㄷ 보기 한번 가볼까? ㄷ Z 곱하기 오메가 바 라고 되어있었어 오메가 바가 뭐야 얘들아?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Z였으니까 마이너스 Z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Z가 그냥 허수였는데 걔를 제곱한다고 실수가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치?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안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ㄹ 보기로 가봅시다 ㄹ 그래서 오메가 바 분의 뭐야? Z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Z바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Z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Z분의 Z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다시 마이너스 Z분의 Z바 이렇게 되어있어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이거 그러니까 얘를 그냥 A 더하기 BI라고 넣을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넣을까? 됐나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이제 A 마이너스 BI를 곱할 거잖아 그럼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밑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요 앞에는 마이너스가 달려있었을 거고 여기는 얘를 해결하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마이너스 2AB I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네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선생님들 그래서 풀면서 왜 이게 실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뭐야? 그냥 오메가 분의 제트바야? 5탄가 보다 이거 이렇게 돼 있었대 원래 그러면은 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죠? 다시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오메가는 마이너스 제트바니까 얘는 마이너스 제트바 분의 제트바가 되면서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실수라는 보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생겨버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뭐야? 혼자 그러고 있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다음 얘들아 여기 위험 11번도 숙제였죠? 위험 11번 다 할만했나요? 여기가 진짜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여기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되게 중요해 여기서 오답 되게 많이 나온다 얘들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단 복소수의 주기성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허수단이 그러니까 아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죠? 얘는 복소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주기를 너희가 얼마나 이해하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좀 유명한 애들이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는 거 다 한번 말해볼까? 일단 기본적으로 i분의 1은 뭐였죠? 그렇지, 마이너스 i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i분의 1은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는 뭐죠? 이건 그냥 실수화 한번 시켜주면 돼요 실수화 시켜주면 얘는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가 돼? 마이너스 i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는 이 부호를 따라간다 여기는 이 부호를 따라간다 위에 거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봐봐 역수가 되면 뭐가 붙어버려?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어 역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도 지금 여기는 이 녀석이랑 뭐야? 서로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쟤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애 누구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이러네 얘는 어떻게 유명한 애였지? 그렇지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됐었어? i가 됐었어 그렇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여긴 얘도 여전히 제곱하면 뭐가 됐었어? 마이너스 i가 됐었어 그러니까 얘랑 또 유사한 것 중에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제곱해도 여전히 i가 되겠죠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어차피 1이 될 테니까 얘랑 얘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런 애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제일 유명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 얘는 어떤 애였어요?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애였어요 이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였어요 됐나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자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 건데 주기성 주기성에 대한 주기성 중에서도 여기서는 어떤 얘기만 할 거냐면 뭔가의 몇 제곱을 해서 다시 뭔가의 n제곱을 해서 거기 있는 개가 1이 된다면 여기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네모는 n 주기야 이렇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네모를 해서 네모를 해서 n제곱이 되는 그 n의 최소값이 다시 n의 최소값이 주기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주기성을 띠는 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몇 주기야? 2 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3 주기짜리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들은 지금 아까 세지 곱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또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오메가 찐이라고 부르잖아 오메가 찐 여기는 얘는 몇 주기가 되는 거야? 3 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 주기짜리는 i죠 대표적으로 얘가 1 되는 거니까 i는 몇 주기야? i는 4 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주기짜리로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은 여섯 제곱하면 1이 되겠지 여기는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섯제곱해야 1이 되겠지 여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 짭이라고 부르죠 나중에 여기는 얘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6 주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2분의 1 플러스 다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 여기는 이 녀석 이 녀석은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여기는 얘는 제곱하면 i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이걸 4제곱하면 이걸 4제곱하면 여전히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한 거를 4제곱한 거니까 얘는 총 8제곱을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얘는 얘는 몇 주기가 되는 거야? 8주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주기성에 대해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주기와 관련된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니? 됐어? 그래서 주기성을 띄는구나 주기성을 띄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얘들아 우리가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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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일이 하나씩 할 필요 없이 주기성을 띈다는 건 반복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 반복되는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그 포인트까지만 딱 계산을 하고 걔를 통해서 뭔가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기성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애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일단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해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조금만 더 가볼게 일단은 요거는 요거는 괜찮죠 지어도 되겠지 이제? 좋아요 그러면은 이 주기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자 다시 네모에 현재 n제곱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요기는 요 녀석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얘는 n 주기짜리란 말이야 저기는 쟤를 지금부터 그냥 x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1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x는 몇 주기야? 얘는 n 주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n제곱 빼기 1은 0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3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여기서 x는 1은 아니라고 가정할게 왜냐하면 얘가 1이면 그냥 얘는 1쪽이니까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0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다면 최종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줄 수 있냐면 잘 봐봐 여기는 얘 먼저 쓸게 얘들아 x 그 다음에 x제곱 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x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 여기까지를 이렇게 썼어요 됐어? 그럼 뭐가 하나 빠졌네 1에서 하나 빠졌네 근데 1은 뭐라고? x의 n제곱이 된다고 됐어? 1은 x의 n제곱이다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얘는 무조건 100% 다 0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있잖아 1제곱 마이너스 1에 제곱을 하면 뭐가 돼? 0이 돼 왜? 얘는 2주기기 때문에 2주기니까 두 개만 더해도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주기짜리인 오메가도 있잖아 오메가 1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3제곱이 1이거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어야 하니까 얘도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마찬가지야 i도 어때 i 1제곱 i의 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다 더한 결과는 0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i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얘도 0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주기성의 성질 안에서 노는 애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다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거를 z라고 했다고 쳐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줌으로써 어? 여기는 얘 8주기네 그러니까 얘는 z1제곱부터 z제곱 해서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z8제곱까지 더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주기성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었을 때 이게 계산의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봐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내 맘대로 있잖아 내 맘대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i라고 하죠 i는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i 더하기 i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 0이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i에 7제곱 더하기 i에 8제곱 더하기 i에 9제곱 더하기 i에 10제곱을 했다고 한 번 쳐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i에 6제곱으로 묶어버리잖아 그러면 i 더하기 i에 제곱 더하기 i에 세제곱 더하기 i에 네제곱이 돼버리면서 얘가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연달아 몇 개만 있으면 네 개만 있으면 무조건 100% 다 0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찐이 있었어 오메가 찐이 있었어 오메가 찐 가지고 오메가 뭐 예를 들어서 200제곱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201제곱이 있었고요 오메가 202제곱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지고 오메가 300제곱까지 내가 더하고 싶었어 라고 한 번 가정해볼게 라고 한다면 이거 전체 몇 개니 일단 101개죠 201부터 300까지가 100개니까 그렇죠 101개죠 101개니까 얘는 3으로 나누면 몇 남아요? 두 개 남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 말고 다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연달아 있기만 하면 걔네들은 세 개씩 묶어서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쉽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주기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순수하게 이런 모양이었을 때만 0이 되는 거지 지금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저분하게 달려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쟤는 저걸 가지고 0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여기는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얘가 전체가 몇 개 있어요 현재? 100개가 있잖아 그럼 얘는 여전히 i1제곱 i제곱 i3제곱 i2제곱 이런 식으로 같은 규칙을 가지고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4개씩 4개씩 끊어버리면 항상 같은 값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i 더하기 2i제곱 더하기 3i의 3제곱 더하기 4i의 4제곱 이게 몇 개 있어? 25개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i죠 여기는 얘가 2, 마이너스 2, 얘가 4잖아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2i가 50개 있어 25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50, 마이너스 50i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n개씩 묶어서 0을 만드는 건 순수하게 얘네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이야기고 다른 개수들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4개씩 끊어서 n개씩 끊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 더하기 2i의 제곱 더하기 3i의 3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서 2023i에 2023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케이? 2023년도니까 저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일단은 우리가 2023이라고 하는 걸 뭘로 나눠? 4로 나눠서 5, 0, 5, 나머지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아까 4개 끊어서 했던 게 뭐였어? 2 마이너스 2i였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이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505개 있어라고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 3개 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뒤에 있는 거 3개만 내가 따로 계산해서 2021i의 2022i의 제곱에 2023i의 3제곱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도 굳이 내가 2021, 2022, 2023이라고 쓸 필요가 없겠죠? 주기성을 가질 테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니까 이 계수만 신경 써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i제곱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다음에 i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한 거에다가 이거 추가적으로 이 정도만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여기는 얘를 한꺼번에 다 계산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죠? 그래서 주기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게 계산을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주기성에 대한 마지막 얘기는 우리 주기의 합성에 대한 얘기 주기의 합성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주기짜리가 있었고요 3주기짜리에 어떤 녀석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2주기짜리에 어떤 녀석이 하나 있었어 거기 있는 걔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어떤 새로운 녀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6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들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가 3주기고요 여기는 얘가 2주기였으니까 여기는 이거 두 개의 뭐가? 최소공배수가 여기는 이 녀석의 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생각을 너희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3주기짜리랑 2주기짜리랑 합쳐지면 왜? 6주기가 될까? 이런 생각들 봐봐 첫 번째 3주기짜리를 내가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2주기짜리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어? 1, 2, 1, 2, 1, 2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니까 더한 걸로 쳐볼게 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 더한 결과는 어떤 주기를 갖게 될까? 이 얘기거든 이거 두 개 더하면 2죠 근데 이거 다 더할 필요 없이 1, 1로 시작해서 다시 1, 1이 되기까지 몇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다시 1, 1로 도착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얘는 3씩 3씩 가고 있고 얘는 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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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으니까 결국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 최소공배수인 곳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 돼버리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랑 얘랑 합성을 했을 때 여기는 얘와 얘의 최소공배수가 여기는 이 녀석의 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저 ㄷ 보기 잠깐만 봐 ㄷ 보기 ㄷ 보기에서 지금 i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쵸? i 분의 1, i 제곱 분의 2, i 세제곱 분의 3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거든 그쵸? 됐나요? 그러면 i 분의 1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i라고 그럼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지금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몇 주기야? 2주기 i는 몇 주기? 4주기 그러면 4주기랑 2주기가 합쳐진 거거든 지금 현재 합성이 된 거거든 결과적으로 얘 몇 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4개씩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4개씩 4개씩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만약에 너희가 어떤 걸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만약에 i라는 걸 하나 봤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봤어 이렇게 생긴 얘를 봤다고 쳐봐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긴 얘를 봤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몇 주기고요? i가 4주기짜리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몇 주기야? 3주기잖아 그렇지? 그럼 4주기랑 3주기랑 합성된 거니까 얘는 12주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얘는 12개씩 끊어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런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기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났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 가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넘어가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 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i의 n제곱까지 싹 다 더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였잖아 얘는 당연히 몇 주기야? 4주기거든 됐어? 그럼 얘는 f1이랑 f5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왜? 4개 끊어놓은 게 0일 테니까 어차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n 기준으로 해서 몇 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4개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딱 4개만 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f1은 얼마야? 그냥 i죠 그다음에 f2는 얼마야? 얘는 i 더하기 i 제곱이죠 f3은 얼마니?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제곱이죠 마지막으로 f4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죠 이렇게 돼야 얘가 0이 되는 4개가 모여야 0이 됩니다 라고 했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4의 배수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100 이하의 4의 배수는 25개가 있을 테니까 답은 3번이군요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주기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풀 수 있을까?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총 몇 번 반복되고 있니? 18번 반복되고 있죠 이런 녀석들이 18번 반복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이 앞에 것들만 한번 관찰해 봐 이 앞에 것들 18번 반복됐다 라는 거는 뒤에 있는 16개는 다 지워버려도 괜찮아 이런 얘기잖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지워도 괜찮아 지워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 봐 뒤에 있는 애들도 18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 두 개 지워도 괜찮아 두 개가 아니라 뒤에 있는 16개 다 지워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네 그러니까 i-1-1-i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의 4배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량 자체가 있잖아 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분리해서 하나씩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런 느낌도 가져가면 좋을 거 같아 다시 앞에 것만 봐봐 랑 뒤에 것만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18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한 덩어리 중에서 앞에 것만 관찰해 봐 앞에 거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i 18제곱까지 18개가 있는 거잖아?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대제곱 더하기 i 18제곱까지 쭉 그냥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18개 중에서 16개는 뭉쳐있으면 걔네들 다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뭐만 남겠어? 앞에 두 개 혹은 뒤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남기는 게 편하겠니? 앞에 두 개를 남기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앞에 두 개 남기는 게 편하겠죠? 마찬가지 뒤에 것만 봐봐 저 덩어리 중에서 뒤에 것만 봐봐 뒤에 거는 i 제곱부터 해서 쭉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럼 쟤도 쭉 연결돼 있는 거니까 뒤에 16개는 날려버려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해됐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런 거는 좀 너무 쉬운 것 같긴 한데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알겠죠?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 얘는 뭐야?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됐습니다 안 되면 질문합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말해줬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건 해줄까? 그냥 한번 도전해볼래? 여기는 얘 구성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구성을 잘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딱 벌어지게 될 것 같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곱하기 i의 백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백제곱에다가 곱하기 i의 백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수 법칙 간단하게 써주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백제곱이었을 때는 여기는 얘가 짝수제곱이니까 여기는 얘가 1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얘가 101제곱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이너스가 마치 바깥으로 나가는 효과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넘어갈까? 이거 한번 풀어보자 49번 49번 한번 해보자 어땠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이 녀석이야 그냥 마이너스 i니까 그거에 2020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도 될 것 같고 이거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는 그냥 1이겠지 이런 생각은 되게 쉽게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도 봐야죠 이 녀석은 유명한 애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정체를 조금 밝혀주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1 마이너스 2i를 1 마이너스 2i를 분모 부자에 곱해서 실수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면서 5분의가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2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니까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5i니까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5i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i였다는 뜻이네 똑같네 그러면 그치? 얘도 마이너스 i였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아까 마이너스 i였으니까 얘가 1 나왔으니까 답은 2일 수밖에 없겠지 요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됩니다 되나요?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요런 건 이제 우리 눈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딱 문제 째려봐 350번 문제 딱 째려봐 한 3초 안에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치? 그냥 바로 1번입니다 그죠? 쟤는 i잖아요 i가 100개 있잖아 답은 0일 수밖에 없겠지 요런 구조입니다 되나요? 그 주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다 비슷한 얘기들이야 요기는 요 녀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애들을 딱 만났을 때 어? 저긴 좀 유명한 애였는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 돼 저긴 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뭐였어요? 제곱하면 제곱하면 i였죠 됐어? 쟤는 제곱하면 i였으니까 저긴 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거는 제곱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애씨당초 됐습니다 그럼 저긴 제는 전체 100제곱이었으니까 이거에 뭐가 되겠어? 50제곱이 되겠지 뭐 그러면 얘는 뭐야? i잖아 i의 50제곱이 궁금해요 이런 뜻인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의 50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i잖아 마이너스 i의 50제곱이 될 텐데 여전히 짝수죠 짝수니까 여기는 얘는 지워버려도 괜찮겠네요 이거 두 개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다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편안하게 해석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여기 56번도 봐봐 이것도 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저거 몇 주기니? 8주기죠? 됐습니다 저거 총 항 몇 개 있어? 8개 있죠? 됐어? 8개 있죠? 답은 0입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오케이 선생님 여기는 1인데요 1인데요 여기는 얘를 z의 8제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z의 8제곱이 어차피 1일 테니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도 저게 연장선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됐지? 그럼 제가 8개 있는 거구나 답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사실 되게 쉬워요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몇 주기라고 얘들아? 몇 주기? 8주기 이거 몇 주기야? 3주기 됐죠? 근데 여긴 얘가 이렇게 된다잖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바라보면 어떨까?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3주기짜리 얘는 8주기짜리잖아 그걸 지금 뭐 한 거야? 주기를 합성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어? 그럼 3주기랑 8주기를 합성한 거니까 얘는 24주기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100개를 몇으로 나누면? 24로 나누면 아 나머지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4개밖에 없겠지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잡혀버리잖아? 그럼 진짜 되게 쉬워요 얘들아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쉬워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다시 한 번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얘들아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어요 거기는 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루트 AB가 됩니다 였지만 여기는 얘는 루트 AB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애가 나올 수도 있었어 이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라고 했었고요 언제 이렇게 되는지가 참 중요하죠 AB가 0이 아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음수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음수의 제곱근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기는 얘 핵심적인 얘기는 뭐지? 그냥 쉽게 말하면 봐봐 근호가 몇 개? 두 개 근호 몇 개로? 하나로 근호 두 개짜리가 근호 하나로 바뀌거나 근호 하나짜리가 근호 두 개로 바뀔 때 이럴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를 두 개로 쪼개거나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줬을 때 여기는 얘네들이 둘 다 무슨 수였다면? 음수였다면 여기는 얘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만약에 여기는 두 개 음수짜리 두 개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쪼갤 생각이라면 여전히 뭐야?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하나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줄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얘들아 다시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루트 3i가 되죠 루트 2i가 됩니다 여기는 루트 6에다가 뭐가 되겠어?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6이잖아 6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괜찮거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달라붙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 지금처럼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루트 다시 이렇게 해볼게 루트 12가 있었어요 얘들아 루트 12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루트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로 내가 쪼갰어요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하나가 두 개가 뜰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해됩니다? 지금 얘는 근호 안의 값이 12였고 근호 안의 값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알잖아 그럼 12랑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근호의 개수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얘를 내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로 쪼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호 하나가 몇 개로 쪼개졌을 때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둘 다 음수였잖아 둘 다 음수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인 거 알겠죠? 됩니다 좋아요 다음에 얘는 또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루트 a 분의 b 다시 루트 a 분의 루트 b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여전히 항상 루트 a 분의 b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는 루트 a 분의 b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이때는 분모가 0이며 분자가 양수일 때 다시 얘가 음수이며 얘가 양수일 때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구역의 양수가 됐었을 때는 합쳐지면서 마찬가지로 근호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딱 이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갑니다 넘어가고요 단순 계산들 단순 계산들 이런 느낌이야 봐봐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한데 그럼 여기는 봐봐 근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달라붙었네 그러면 b가 음수였겠네 그다음에 a가 양수였겠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들어가 있으면 저 조건 보면서 뭐야 저거 뭐 하자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막 헷갈리면 안 돼 분자가 양수였나 분모가 음수였나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밑에 게 음수야 알았죠? 밑에 게 음수고 위에 게 양수 됐니?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이 뭐겠어? 얘는 그냥 root a겠죠 여기는 이 녀석은 뭐겠어? root b인데 얘가 사실은 뭐가 되겠어? 이게 음수라매 얘가 허수가 된단 말이야 얘는 실수였을 텐데 여기는 얘는 뭐가 된다? 허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이거에 뭐가 궁금하다고? 켤레가 궁금하다고? 그럼 root a에다가 이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 붙여준 게 켤레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더 쪼개보자 자 봐봐 여기는 이 녀석을 지금 선생님이 이 녀석을 지금 봐봐 root b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 녀석을 어 그럼 얘는 root b이겠지? 지금 이렇게 쪼갰어 다시 이렇게 쪼갰어 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b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잖아 root b 이렇게 돼 있는 다시 좀 밑에다 쓸까? root b 이렇게 있었던 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root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 지금 이렇게 쪼갠 거야 됐나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준 거야? 이제 여기는 얘를 하나로 root 마이너스 1, root 마이너스 b 이렇게 쪼갠 거야 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얘들아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렇지 맞아 b가 무슨 수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b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였을 텐데 얘는 음수지만 현재 얘는 무슨 수였던 거야? 양수였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음수, 양수니까 음수, 양수니까 쪼개져도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렇게 쪼개는 게 현재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니? 이제 거기까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 음수의 제곱은 이거는 진짜 부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건데 근데 이게 좀 되게 희한하게 얘들아 부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착각하기가 쉽냐면 그러면 계산 실수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됐어? 그러니까 개념 부족인데 계산 실수로 오인하기 되게 쉽단 말이야 무슨 말 자겠니? 됐어? 부호 하나 틀렸으니까 부호만 잘 썼으면 맞았는데 이런 느낌이 돼버리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내 걸로 체크하고 갈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풀어보고 오늘 선 마칠게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기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x-2는 현재 음수라는 얘기고요 x-1은 양수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x는 1보다 커야 한다는 소리고 여기서 x는 2보다 작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x는 1에서 2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뭐니까 일단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값은 절대값 x-3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라 됐어? 그럼 나는 절대값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얘 부호가 나는 되게 궁금해야 되는데 x가 1에서 2 사이였으니까 1에서 2 사이라면 얘는 당연히 양수라는 보장이 생겨버리고 1에서 2 사이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음수라는 보장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x-3이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또 기억해야 될 거 혹시라도 이걸 현재 몰랐다 이거 이걸 몰랐다 라고 한다면 저거 또 기억해 줘야겠죠 루트 a제곱은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습니다 그냥 a가 되는 게 아니야 됐나요? 그래서 얘를 딱 보고 나서 뭐야 저거 그냥 벗겨지면 그냥 2x-2겠지 답은 3번이지 이렇게 풀었으면 그냥 그대로 틀려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절대값이 붙는다 절대값이 제곱의 루트니까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이 붙는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복수수까지 얘기 다 끝났고 뒤쪽 마찬가지 쭉쭉쭉쭉 다 풀어보면서 여기서는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1등급 문제 중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주기 얘기는 다 끝난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주면 좋을 거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부터 진행할게 고생했습니다